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올린 댓글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도 참여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를 표방하고 있죠. 열린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방 맞나요 질문이 있어요. 아주 쉬운 답입니다. 실방입니다.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이런 생방 대중과 함께하는 생방도 당연히 이제 함께 하셔야 되겠죠. 아까 질문에 그게 있었습니다. 퇴진이냐 탄핵이냐 조국 전 장관 쪽에서 조국 신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을 얘기하겠다. 조기 종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기 종식. 조기 종식.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야권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터인데 그 후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일단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는 60%, 65%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탄핵을 이미 했습니다. 아, 심리적 탄핵? 네. 물론 법적 탄핵은 아닙니다. 네. 심리적 탄핵을 했고 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 그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를 누르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대로 그대로 통상의 법적 절차에 따르게 되면 3년 뒤에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고 이거 현재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핵, 개연 얘기하시는데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200석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저는 현재 범야권, 범진보 진영들이 모두 합해서 또는 일부는 이준석 당도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윤석열을 반대하고 조기 종식시키는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동의가 된다면 4월 총선 이후로 바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200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연이나 탄핵의 절차가 아예 기본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저의 정당, 저의 동지들은 총선 이후부터 윤석열 정권은 점점 힘이 빠질 것이라고 보고 더욱더 가열차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싸움을 벌여나가면 그때부터는 여론이 바뀌고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관련 수사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바뀌어야 검찰 수사가 집권 세력에 대해서 칼날이 글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200석이 안 되더라도 조기 종식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고한 대로 조국 전 장관께서 불편해할 만한 질문 우리 시청자들한테 온 질문도 가감없이 전해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공고미연년 이준석과 합당한다. 배우에 누가 있다 하는 말이 도론가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또는 진보연합을 지지하는 시민들 가운데는 조국 신당에 갖는 불안감 불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국 신당을 신뢰해야 할까요? 불신을 종식시킬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당히 센 질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국 신당이 이준석 신당과 합한다든가 배우에 누가 있다든가 이런 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장당선언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준석 신당과 손합합한다면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신당과 단 한 건의 접촉도 없었고 어떤 경우도 그 이준석 신당과 합당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측을 해서 흑색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신뢰의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보여주는 윤석열 전국과의 싸움의 모습 속에서 또 저희의 비전과 정책 속에서 확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종국님.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하면 또 다른 조국이 나오니 꼭 좀 기억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도님. 리스코리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피테크. 왜 하필 이름이 홍석현이 말하는 리스코리아를 가져다 쓴 이유가 뭔가요? 그 역시 흑색 선전인데요. 리스코리아라는 이름은 홍석현 회장의 조직이 아니라 고 정태인 박사의 책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시간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저희가, 저는 리스코리아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리스코리아 행동에 제가 관여한 건 사실인데 지금은 대표도 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족식에도 당시 대표를 맡으신 분 등이 여러 번 밝혔고 저도 밝혔는데 그 이름은 홍석현 회장의 리스코리아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고 정태인 박사의 책 리스코리아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리셋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를 그 제목으로 했고 그 제목, 그 책 내용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책 이름을 쓴 것입니다. 아, 그래요? 토마스 조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 아마 이게 조국 교수도,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게 어쨌든 문재인 정권 뒤에 윤석열 정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죠, 책임이. 거기에 조국 장관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지. 이런 의견 같아요. 그 비판 받아들이고요. 그 비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정권과 더 열심히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7080님은 이재명 대표 혼자서 어찌 수박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님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후보도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암나간 질문이네요. 너무 암나간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생각할 여역조차 없고요. 지금 아주 강소정당으로 했습니다만 작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조국신당, 1호 영입 인재는 누구인가요? 아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답을 어떤 기준으로? 윤석열 정권과 가장 강하게 싸웠던 사람, 또 싸울 사람, 또 윤석열 정권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망쳤지 않습니까? 그런 각 분야에서 그걸 복구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고 멀지 않는 시간에 차례차례 발표할 예정입니다. 멀지 않는 시간에. 자, 내각제에 대한 의견 궁금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개안안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 중임제, 결선투표제, 이 두 개 가지가 결합된 제도를 지지하고 그 당시 이미 제 입장은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요. 자, 린 K님.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장관으로서 조국,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찌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나요? 검찰총장보다 청와대의 힘은 비교가 안 되게 막강한데 말이죠. 또한 조국 장관도 감찰권, 인사권으로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했을 텐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했나요? 이것도 센 질문이네요. 당시 청와대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볼 사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왜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에 개입했다면 바로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이 어떠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철학이고 그게 사실 민주국가의 원칙인 것이죠. 그런 원칙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장관 때 저는 장관을 아주 임명되자마자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감찰 이런 것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고 제가 떠나면서 임명이 되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뒤로 감찰 역할을 했는데 그 한동수 감찰부장께서 감찰을 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는지는 최근에 오마이북과에서 나온 책에서 확인할 수 있더군요. 책 제목이 검찰의 심장부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린 K 이분은 법무장관 때는 바로 나갔지만 민정수석실 때 왜 그걸 감지하지 못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정수석 시절에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당시 총장은 문무일 총장이셨는데 문무일 총장이 윤석열 총장처럼 전혀 행동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슈퍼챗을 쏘시면서 질문을 하신 분인데 지금 재판 상고심 남았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최종 유죄에 나와서 징역을 살거나 이렇게 되면 1인 중심 정당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징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을 대신할 사람 누가 있는가? 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저는 법적으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고요. 그런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버티고 자생하고 할 정당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pb쿠이님 송영길 지금 지금 수감되어 있죠? 송영길 쪽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서로 어떤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HJ님. 조국 신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과거에 여러 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헌법의 기본적 권리고 과거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때부터 행정부가 의회를 공격하는 걸 맡기기 위해서 만들어둔 민주주의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이 그걸 동의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점에서 저는 과거 정의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정치인으로 변신한 조국 장관과 존 장관과 이런 시간을 갖은 게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약속한 대로 9시 반까지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9시 반에 딱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주시되 서로 상체받지 않게 핵심을 찍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토마토님. 유시민 장관과 연대하시라. 왜냐하면 아까 유시민 장관이 항공모합론, 기동대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유 장관님은 정치일선에 안 나서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 정권이 만약에 퇴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기 퇴진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이 너무 강조되는 거 아닌가 물론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그런 평가가 이르죠. 결국은 정부를 물러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다시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물론이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묻는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저희의 정책이 무엇인가 즉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도 모두의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예컨대 주거권의 문제 그다음에 노동의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과학기술정책의 문제 등에 있어서 보다 좀 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그 정책을 받쳐줄 인물까지 결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실현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걸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옹님, 조국 장관님 힘내십시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반드시 총선 국회의원 되셔서 무도한 깡패집 정권을 심판해 주세요. 김작가TV, 노회찬 정신 이어받는 신당 만들듯 오늘 말한 공원 마석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찬 대표님의 후원회장이기도 했죠. 제가 이제 당적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아니었지만 노회찬 의원님이 추구하셨던 가치와 비전, 정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묘소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와사비와사비님, 조국 신당 안에 이재명을 비토하는 인사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을 비토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고캐를 하거나 거두절미에서 어떤 분의 의견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총선 전이든 후든 제대로 해나가겠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 뛰어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지 발목 잡는 일은 없다. 네, 그래요. 서경희님, 우리도 기다렸습니다.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이런 시간을 용산님이 이승윤 검사가 아마도 오현우가 못다 자주 나와서 검찰 쿠데타, 윤석열 정권 종식에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보셨잖아요. 최근에 또 책도 냈죠.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것도 오마이북에서 냈습니다만 이승윤 검사는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승윤 검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국장이셨어요.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그런 검사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 억울하게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지만 다 무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정치 참여를 결심하신 걸로 보이고요. 저는 반드시 성공하시길 빌고 있습니다. 그래요. 뉴스 바로알기님. 슈퍼챗과 함께 조국 장관님의 정치 활동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의 말에 의하면 입당하겠다라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지금 15,000명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핏 프레텐더님 김건희 특검. 지금 김건희 특검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까 고발 사주에도 김건희의 그림자가 상당히 강력하게 있고 그런데 김건희 특검 한동훈 충돌을 하려다가 정말 폴더 인사로 마무리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란 누구이고 이 특검이 차지하는 의미,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윤석열 정권은 저는 민주공화국 체제로 나라를 운영하는 권력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저는 폭군이라 생각하고요. 폭군적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폭군이라 하면 김건희 씨는 중전마마겠죠. 그렇게 봐야 현재의 권력 운영 행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은 향후 제 의결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김건희 특검만큼 부각시켜야 될 것이 최상병 특검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지금 신속처리 절차에 올라가 있는데 법상 다가오는 총선 직전에 상임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있는데 저는 권을 여러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물어야 합니다. 최상병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누가 개입했는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진짜 그걸 지시한 사람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법이 필요한데 대통령실을 향하여 국민의힘을 향하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하여 최상병 특검법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중에서도 최상병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수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웃기는 일이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의 대한민국의 실상이죠? 내로남불을 정면으로 실시하고 있고 제대로 실시하고 있고 당시 저에 대해서 많이 조롱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윤노남불, 김노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거는 저는 사법권, 검찰권의 사유화가 일어났다. 편파적 집행, 차별적 집행을 넘어서 현재의 검찰권, 사법권이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정권을 구성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유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데이아트님, 슈퍼챗과 함께 조국 장관님 언제나 힘내시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난 조국 장관님, 화이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산수유 씨는 입당 모집 서류 쉽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 들은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정욱태님, 이낙연의 선택에 대해 사이다 발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건 뭔가요? 이낙연 씨가 지금 이준석 문재인 정부의 총리셨고 민주당의 당대표셨는데 민주당을 나가서 다른 정당을 만드시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요. 23분입니다. 7분 남았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 정말 좀 힘들었죠?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 할 질문이고요. 그래요? 시민들 입장에서 정치인에게 모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판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표현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댓글 들어보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국힘은 왠지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오로 가는데 우리는 녹색 정의당 있지 무슨 당 있지 무슨 당 있지 뭐 인학의 신당 있지 너무 많다 갈라져 있다 이게 우려된다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공천 여러 가지 분란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고요.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적으로 가면 이기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요동이란 표현을 썼는데 요동이란 말은 그 순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요동이란 말은 그 요동을 치게 한 그 밑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요동을 뒤집으면 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 역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신당의 문제는 얼핏 봐선 요동을 치게 만들 수 있지만 새로운 힘이 들어와서 역동이 생기는 것으로 봐주신다면 전체 크게 보면 단순히 조심하게 조심조심 부자 몸조심처럼 한다고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잠시의 요동을 거쳐서 힘을 키워나가는 판 전체의 힘을 키워나가고 진영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나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앞장설 때 민주당도 이게 자극이 되어서 그 어젠다에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